오늘 오전 대전 동구에 있는 한 개농장에서 맹견 70여 마리가 탈출했다는 재난 문자가 관내 주민들에게 발송됐습니다. 대전 동구는 오늘 오전 10시 개농장에서 맹견 70여 마리가 탈출했고, 주민들은 해당 지역 접근을 자제하고 안전한 장소로 즉시 대피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사 결과 탈출한 개들은 번식용 개들로 파악이 됐고, 탈출견 숫자는 70마리가 아닌 2마리로 파악이 됐습니다. 동구청은 최초 안전 문자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며, 오전 10시 20분을 기준으로 탈출견들을 모두 포획해서 조치를 완료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